JK 아트사커 자선대회는 JK 스포츠 사회공원 프로젝트로 어려운 환경의 홀몸 어르신들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서는 풋살, 1대1 드리블, 프리스타일 세 가지 대회를 개최하여 축구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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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K 스포츠 축구 자선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줘서 추석 명절에도 갈 곳 없는 우리 홀몸 어르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나눠주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